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하냐. 집털을 잡고서 뒤로 이렇게 쭉 빼. 그리고 저기 뭐야. 하나만 건너뛰고 해서 뒤로 그렇게 해서 나가. 박흥보가부터. 이거 어려운데 안 하면 집사 잡아주는데 계속 못 할 거 아니야. 그 앞에도 사실은 우리가 배웠으니까 해야 되는데 죽날이 온다랑 안 했어. 우선 죽날이 온다는 다음번에 하고. 흥보가 밖을 나와보니 증이 왔거늘. 시작. 흥보가 밖을 나와보니 증이 왔거늘. 여보시오 대사님. 여보시오 대사님. 내 집을 둘러보. 내 집을 둘러보. 서발 장대로 휘둘러도 거칠 문적이 없는 집이오. 서발 장대로 휘둘러도 거칠 문적이 없는 집이오. 저중이 대답하되. 저중이 대답하되. 소승은 걸쓰구로. 소승은 걸쓰구로. 소승은 걸쓰구로. 택문전을 당도하니 곡소리가 낭작거늘. 택문전을 당도하니 곡소리가 낭작거늘. 생사가 미판이라. 생사가 미판이라. 무슨 연고가 계시운지요. 무슨 연고가 계시운지요. 이것을 거시게 도사니까 거시 거드름을 피우면서 거룩하게 해 선물. 흥보가 밖을 나와 보니 중이 왔거늘. 흥보가 밖을 나와 보니 중이 왔거늘. 여보시오 대사님. 여보시오 대사님. 내 집을 둘러보. 내 집을 둘러보. 서발 장대로 휘둘러도 거칠 분적이 없는 집이요. 저중이 대답하되. 소승은 걸쓰구로. 택문전을 당도하니 곡소리가 낭작거늘. 택문전을 당도하니 곡소리가 낭작거늘. 생사가 미판이라. 생사가 미판이라. 무슨 연고가 계시운지요. 무슨 연고가 계시운지요. 무슨 연고가 계시운지요. 흥보가 대답하되. 흥보가 대답하되. 이 사람은 좀 뭐라고 그럴까. 절박하고 조금 불쌍해요. 흥보는 이. 콘솔들은 타솔하고. 콘솔들은 타솔하고. 먹을 것이 없어 죽기로 오는 길이요. 먹을 것이 없어 죽기로 오는 길이요. 불쌍하오. 불쌍하오. 포기라 하는 것은 임자가 따로 없는 것이니. 포기라 하는 것은 임자가 따로 없는 것이니. 소승 뒤를 따라오면. 소승 뒤를 따라오면. 집터 하나를 잡아드리리다. 집터 하나를 잡아드리리다. 이제 하고서 해. 박흥포가. 이제 이건 같이 해야 돼. 나만 시키지 말고 시작. 박흥포아. 박흥포아. 조홍가라고. 조홍가라고. 대사 뒤를 따라간다. 이 모렁을 지내고. 저 고개를 넘어서서. 한 곳을 담돋으시오. 좋아요. 큰 자리에다. 우뚝. 좋아. 서둘이 말은. 이 명당을. 알으시오. 와. 천사지. 제일. 감사하는. 아령도 같은. 이 명당이니. 이 명당에다. 대강 성주를 허시되. 잘한다. 좋아. 인자 명양 오문으로. 대강 성주를 허시게 되면. 명령 8월 15일에는. 억신만금 장자가 되고 3대 진사 5대 극죄 잘한다 하이 경남사가 날병당이 날병 날병 그렇지 그렇게 가야 돼 날병당이 그척실원 이렇게 시작 날병당이 그척실원 그리 알고 잘 지내요 기다리고 한두말을 마친 후로 눈을 들어 사멸을 불러보고 손을 꼽아 무엇을 생각더니 일 이놀 고굴 울려 손 손 한 곳이 없다 잘했어 그저 그제야 응보가 도숙인 줄을 짐작하고 있던 집을 하러다가 그 자리에 짐을 짚고 살아 나갈지 차차차 차차살림이 나아진거는 흥보가 하루는 집터 글자를 붙여본적 시작 겨울용 자 가위로 걷자 고굴 짝짝 펄펄 펄 펄 추출붓 짝아 좋으시고 우리 수리로 달아 노래 가짜 가좋으시고 딴건 진생술 나는 것을 세요 다 상상의 왕래 혼이 대변 잡아줘다 잘 들으셨어 근데 저기가 포인트가 안 쌓더라 꽤꼬리는 꽤꼬리 수리로 수리로 이렇게 시작 꽤꼬리 수리로 날아 노래 가짜 가좋으시고 기난건 김생술 나는 컴슨 세요 라 삼 삼 이 왕 내 언니 제비 언 자 가좋다 이렇게 할 때 겨울 동 자 갈 고자 이렇게 강의 하고 나서 시작 겨울 동 자 갈 고자 삼 삼 지레 올레 짜 봉 춘 짰 봉 풍 좋을 ANCact 봉 춘 춘 술무자가 좋을시고 백골이 소리로 날아 노래 가짜가 좋을시고 기난 건 침생수 나는 컸은 세조라 항상 이 왕의 어머니 체련자가 좋다 훨씬 낫소 아까에 비하면 아까는 강약이 안 살아 근데 지금은 강약도 살고 그러면 이제 건너뛰어서 제비전공, 흥보 제비전공 강남 두견은 조종진 망제라 시작 강남 두견은 조종진 망제라 백조두를 전보를 드리느니 미국 들어갔던 붕재비나오 중원 나라던 명매재비리 독일 들어갔던 초록재비나오 말리 조선 나라던 흥보 제비리 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하이 박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sing 박흥부 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부 제비가 들어온다 무너진 다리가 봉통까지 가져서 존동거리 과목들로가 제비장수 호령을 거대 너는 왜 다리가 봉통까지 가졌노 흥부 제비였자고 돼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가 아래리다 빨리 조선을 나가 태어나 소조의 숲을 빌라 뚝 떨어져 대박의 나리가 잘까 풀어져 거고 죽게 되었는디 오지루 동무실을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거찌 허무여은 은혜를 갑소리까지 말 덕분에 통초포 아따 요것은 요것은 그동안에 많이 했다고 요것은 강약이 좀 있네 괜찮네 허허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영을 녹이고 나가더니 니가 그런 범을 당하였구나 명촌에 나갈 적에는 수련날짜를 내가 받아줄 터이니 꼭꼭 나가거라 삼동이 지나도 순삼어머리방장 견후를 흥부 제비가 홍표박씨를 입에 다물고 말로 조선을 나가는디 꼭꼭 이렇게 나갈 것이었다 흥부는 벅 차고 백은 무릅쓰고 어둠 어둠 웅덩 높인 땅 두루 사녀를 살펴보니 잘한다 서척 지척이 어둠의 땅만 오구나 죽는 꿈을 올라가니 흥량이 넌 놀고 상역도 하역도 고자격하라보니 고초동남단은 죽을 둥둥둥 울리며 어디야 어이야 평안이 뭐는 또 귀범이 아니냐 수벽사명 양한테 우리 승정원 갓비래라 하나하라 오라는 저기러기 가을 때를 입에 울고 일점이저 떨어지니 경사나단이 아니냐 잘한다 내 고객도 짝을 지어 총파상의 왕래언니 석양천이 거의 돌아 대항공을 넘어 강릉도 들어가 25년 다녀오르 전주까지 지시 안주 두견섬을 화다보고 두견 바로 두견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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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다보고 시작 두견섬을 화다보고 고음강대 올라가니 고음고 대북무 강자요 황홍노를 올라가니 황화길 거풀구반 대군천지 공묘요 라 동룸을 심하여 여기까지 했어? 여기까지 하셨구나 어쩐지 뒤에 것이 저기 흐린멍텅하다고 했어 이상해 확실히 흐린멍텅하네 앞에 거쓰니 아주 그냥 제비가 다 날아가는 그림이 나오도록 잘 잘 드러덕만 써도 뒤에 가기 이렇게 흐린멍텅이여 두견섬을 화다보고 뭐 의미 이상하더라고 두견섬을 화다보고 이제 두견 성을 화다보고 화다보고 하다보고 두견 성을 화다보고 두견 성을 화다보고 용 황 대 오 올라가니 공 공허 대궁허 강자류 황황도를 올라가니 황화길 거풀부반 백군천지 공유유랑 백군천지 공유유랑 금릉을 지나여 주사촌 들어가 금릉을 지나여 주사촌 들어가 공숙창과 토걸이게라 세 번째 방에서 하나 둘 공숙창과 토걸이게라 나 매화를 두어 쳐 나 매화를 두어 쳐 열한 번째 방에서 열한 번째 방에서 나 매화를 두어 쳐 나 매화를 두어 쳐 우연해 퍼걸렁 떠걸어지고 우연해 퍼걸렁 떠걸어지고 이술을 치내어 개명산을 올라 이술을 치내어 개명산을 올라 창자방은 간 곳 없고 창자방은 간 곳 없고 남평산 올라가니 남평산 올라가니 칠성단이 빈터요 칠성단이 빈터요 연재 시간을 지내요 연재 시간을 지내요 창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유원경을 들어가 황극전에 올라앉죠 바로 장만 구경 오고 바로 장만 구경 오고 우선 거기까지 황황두를 올라가니 황화길 거풀부반 백군천지 공유유라 금능을 지나여 주사촌 들어가 동능을 지나여 주사촌 들어가 공숙창가 도리게라 하나 둘 공숙창가 도리게라 딱 매화을 도악 쳐 딱 매화을 도악 쳐 열한번째 방에서 딱 매화을 도악 쳐 딱 매화을 도악 쳐 우연에 퍼글렁 떠 걸어지고 우연에 퍼글렁 떠 걸어지고 우연에 퍼글렁 떠 걸어지고 우연에 퍼글렁 떠 걸어지고 미술을 지내어 개명산을 올라 미술을 지내어 개명산을 올라 장자방은 간 곳 없고 장자방은 간 곳 없고 장자방은 간 곳 없고 남평산 올라가니 질승단이 빈터요 질승단이 빈터요 연재 시간을 지내요 연재 시간을 지내요 장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장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연경을 들어가 황국전에 올라앉아 황국전에 올라앉아 바로 장한 부경 gauge 됐지 황황두를 올라가니 황화길 거풀부반 대군천지 공유요라 금능을 지나여 주사촌 들어가 공숙창과 토걸이게라 하나 둘 공숙창과 토걸이게라 공숙창과 토걸이게라 맹활을 툭 쳐 맹활을 툭 쳐 열한번째 박에서 자꾸만 거기서 안맞네 맹활을 툭 쳐 맹활을 툭 쳐 우연의 포걸렁 다 가라지고 비술을 치내어 개명산을 올라 비술을 치내어 개명산을 올라 창자방은 간 곳 없고 창자방은 간 곳 없고 창자방은 간 곳 없고 감평산 올라가니 감평산 올라가니 칠성단이 빈터요 칠성단이 빈터요 현재 시간을 지내요 현재 시간을 지내요 창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창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전에 올라앉죠 연경을 들어가 황극전에 올라앉죠 나노장환 구경 오고 나노장환 구경 오고 그렇지 황왕도를 올라가니 황화길 거풀부반 황왕도를 올라가니 황화길 거풀부반 백운천지 공유유라 백운천지 공유유라 금룡을 지나여 주사촌 들어가 금룡을 지나여 주사촌 들어가 공숙창가 도버리게라 공숙창가 도버리게라 하나 둘 공숙창가 도버리게라 나 매화을 두억 척 나 매화을 두억 척 우연의 포골렁 떨어지고 우연의 포골렁 떨어지고 이수를 지내어 개명산을 올라 이수를 지내어 개명산을 올라 창자방은 간 곳 없고 창자방은 간 곳 없고 남병산 올라가니 남병산 올라가니 칠성단이 빈터요 칠성단이 빈터요 현재 시간을 지내요 현재 시간을 지내요 창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창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한국전에 올라앉아 연경을 들어가 한국전에 올라앉아 한국전에 올라앉아 바로장 한국경 오고 바로장 한국경 오고 그렇지 지난주에 어디서부터 했어요? 저 수벽사명에 왔는데 수벽사명양한테 거기 어떻게 했어? 수벽사명양한테 불승청은 각비래라 시장 수벽사명양한테 불승청은 각비래라 시장 따라온 안저기러기 따라온 안저기러기 갈대를 입에 몰고 하나 둘 갈대를 입에 몰고 1점이 좀 떨어지니 1점이 좀 떨어지니 1점이 좀 떨어지니 1점이 좀 떨어지니 병사나가니 아니냐 병사나가니 아니냐 병사나가니 아니냐 병사나가니 아니냐 백구 백노짝을 지어 청파상의 왕래헌이 백구 백노짝을 지어 백구 백노짝을 지어 청파상의 왕래헌이 석양천이 거의 놀아 석양천이 거의 놀아 석양천이 거의 놀아 하나 둘 25년 다녀오로 반죽까지 쉬어 앉아 반죽까지 쉬어 앉아 두견성을 화다 보고 두견성을 화다 보고 봉황대 올라가니 봉황대 올라가니 봉황대 올라가니 미리 올라가지 말고 봉황대 올라가니 봉황대 올라가니 봉고대궁의 강자려 봉고대궁의 강자려 황황두걸을 올라가니 황화길고 풀보반 백운천지 공유유라 금룡을 짓나여 주사촌 들어가 공숙창과 도거리게라 매화를 툭 쳐 부연의 퍼걸렁 떠걸어지고 부연의 퍼걸렁 떠걸어지고 이술을 지내어 개명산을 올라 이술을 지내어 개명산을 올라 창자방은 간 곳 없고 남평산 올라가니 칠성단이 빈터요 연재 시간을 지내요 연재 시간을 지내요 창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한국전에 올라앉아 연경을 들어가 한국전에 올라앉아 마루장만 구경허고 마루장만 구경허고 그렇지? 거기까지 해야 돼 너무 많이 나가도 안 좋아 그렇지? 너무 많이 나가서 막 틀려버리는 것은 좋은 것이야 그렇지? 아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